올해 총선에서는 48cm가 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 탓에 20년 만에 수개표가 시행되죠 일일이 사람 손으로 개표를 하다 보니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더 걸릴 겁니다 비례대표 당선인도 다음 날에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20년 만에 시행될 수개표의 절차에 맞춰봤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이 35개나 되면서 길이가 48.1cm입니다 투표용지를 받아든 대통령도 놀라는군요 대표 작업에 쓰이는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빠르죠 분당 처리 속도가 340장이라고 합니다 광학식 문자 판독기 방식으로 기표 형태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분류합니다 그런데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용지 길이가 34.9cm를 넘지 않아야 쓸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는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어 수작업으로 개폐합니다 결국 2000년 총선 이후 20년 만에 비례투표에 대해서만 수개표가 시행됩니다 오후 6시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을 봉인해 개표소로 보냈습니다 전국 245개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책상 위에 쏟아붓자 개표요원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참관인들의 눈초리가 아주 매섭군요 100%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했던 1997년 15대 대선 당시 3만 9천여 명의 개표 사무위원과 참관인이 투입됐습니다 개표 종료까지만 7시간 30분이 걸렸죠 캠프 상황실도 국민들도 TV와 라디오에 눈과 귀를 모은 채 밤을 세웠고 당선자는 새벽 늦게야 알 수 있었습니다 2002년 전자개표 방식이 도입되면서 개표장 풍경이 달라집니다 투표용지 하나하나를 눈과 손으로 확인하는 대신 투표지 분류기 등 전자기계들이 대거 등장했고 개표 요원을 2만여 명으로 줄이면서도 개표 시간은 3시간 49분으로 절반 가까이 단축됐습니다 국민들은 밤을 새지 않고도 당선자 소감을 들을 수 있었죠 17대 총선부터 지난 20대 총선까지 개표 종료 시간은 새벽 2, 3시 무렵 수개표 방식으로 돌아간 이번 총선 개표는 언제쯤 끝날까요? 8만 5천여 명의 사무원과 협조 요원이 참여하는 이번 개표는 16일 아침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선관위는 선거 다음 날인 16일 오전 7시 전후에야 개표 종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표 요원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빽빽한 투표지의 기표란이 좁아지면서 무효표가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유효표, 무효표 판단도 개표 요원들의 눈에 달렸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정확도거든요 정관위 측도 상당히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몇 번 검표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돌아온 수개표 21대 총선에 촌극으로 남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일까요? 뉴스 세븐 포커스였습니다